배부는 세 가지입니다. 방법이 있고, 하나하나 첫째 배부하는 방법에는 시간 기준 하는 것이 있고, 직접 제로비법, 농무비법, 원가법. 그 다음에 예정과 실제 차이. 과대과 소. 예정이 크면 과대, 적으면 과소. 이것은 말하면 경리과 총무과 보조에서 발생한 돈을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이죠. 그게 직접 배부법과 계단식이 있더라. 그죠? 세 번째 마지막 단계다. 이거 보여요. 기말에 남아있는 이거입니다. 보세요. 제로 100개가 들어갔다. 100개 들어갔는데 물건이 완성된 게 70개다. 몇 개 남아있죠? 서른 개 남아있다. 그죠? 서른 개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데 이게 돈이 얼마고 이 말입니다. 얼마치 남아있느냐. 알겠죠? 여기 얼마치냐. 여기 얼마 남아있는데 100개가 들어갔는데 완성이 70개다. 이거 남아있는 이거 얼마고 알아보는 겁니다. 알겠죠? 기말제공품. 예를 들어서 기초에 10개가 넘어간 게 있었고 이번에 공장에 사와서 공장에 투입한 게 착수한 게 40개다. 그럼 모두 몇 개를 만들어야 될까요? 50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10개가 넘어왔고 이번에 40개 들어갔다면 50개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지난달에 넘어왔고 내가 얼마주고 사왔느냐. 10원 주고 사왔답니다. 10원. 그럼 돈이 100원이죠. 이 40개는 15원 주고 사왔다. 돈이 얼마죠? 이거는 600개잖아요. 그죠? 600개이잖아요. 그죠? 600개이잖아요. 그죠? 단가가 다르죠. 이때 이게 우리가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완성된 게. 완성이 몇 개 됐느냐. 30개가 완성됐다. 알았죠? 30개가 완성됐다. 그러면 지금 50개 중에서 10개와 40개가 50개잖아요. 그죠? 50개 중에서 30개가 완성됐으면 오늘 현재 남아있는 재고는 몇 개죠? 몇 개 남았죠? 20개 남았죠? 이 20개 남았잖아요. 그죠? 50개 중에서 30개가 완성됐으면 20개 남아있잖아요. 이 20개가 돈이 얼마고 금액이 얼마고 금액이 얼마고 얼마씩 어느 게 남아있죠?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 20개가 10개가 남아있는지 그죠? 이거 10개와 이거 10개가 남아있는지 그렇잖아요. 이거 20개 남아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단가가 다르니까 그죠? 이때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선입선출법으로 하세요.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죠. 그죠? 그럼 선입선출법으로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먼저 들어왔는 것이 뭐죠? 먼저 나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먼저 들어왔 게 먼저 나갔다는 말입니다. 잘 들었어요. 먼저 들어왔 게 먼저 나갔다는 것은 공장에 이게 먼저 들어왔던 게 나갔다는 것은 무슨 일이죠? 완성됐다는 말이죠. 먼저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이게 먼저 들어왔 거잖아요. 그죠? 넘어간 거니까. 지난달 거고 이달 거니까. 그죠? 이게 먼저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먼저 완성됐다. 알았죠? 10개가 먼저 완성됐다. 지금 30개가 완성됐잖아요. 이것 중에 몇 개가 완성됐을까요? 20개. 그렇겠죠? 그죠? 이 20개는 어느 거다? 이것 중에 남아있는 거지. 그죠? 이것 중에 남아있는 거잖아. 그죠? 하기 얼마짜리죠? 15원짜리 20개. 돈 얼마? 300원. 이렇게. 이렇게. 그럼 만약에 문제가 후입이다. 필기하지 마세요. 설명돼 설명. 필기하면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후입순율보를 한다. 보세요. 후입. 나아준다는 게 먼저 나갔다. 이게 먼저 완성됐다. 이거 이거. 알겠죠? 40개 중에서 몇 개가 30개가 완성됐다. 그죠? 이거는 어느 게 남아있죠? 이것 중에 10개와 이것 중에 10개 맞죠? 이것이 먼저 완성됐으니까. 그죠? 이것 20개는 이것 중에 10개, 이것 10개, 이것 10개잖아. 맞잖아. 그죠? 이렇게 남아있는 거다. 후입은. 이것은 어렵다고 우리 시험에 안 냅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사나 세무사 시험에 내는 해계학 시험에 내고 우리 시험에는 나온 적 없다. 그럼 두 번째, 여기 우리가 평균법인데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 그것은 구분 안 하고 그냥 평균법으로 해요. 평균법. 이게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평균법. 알겠죠? 평균법은 뭐냐 하면, 이것은 단가가 다르잖아요. 이것을 평균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평균하면 몇 개? 50개. 50개잖아. 이것을 더하면 얼마? 7백. 이것 나누고 이것은 단가가 얼마? 나누면 얼마? 14원. 맞죠? 그죠? 평균. 그러면 이거 평균 내니까 50개가 14원짜리 남아있다. 그죠? 그러면 50개, 14원짜리 있는데 이 50개 중에서 30개가 완성됐다. 그럼 남아있는 것 몇 개? 20개. 얼마짜리? 24원짜리. 얼마? 280원. 이게 뭐죠? 우리 구해인 게. 구해인 게 뭐죠? 기말제공품. 지금 이거 구했잖아요. 이거. 알겠죠? 이거 구한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구한 게 기말제공품을 구했다. 이 금액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가했다. 평가액이다. 이라죠. 기말제공품 평가액이다. 이라죠. 그럼 우리 2장에서는 이거 구하는 게 시험 문제다. 알았죠? 요금의 구한. 모선법. 평균법. 또 모선법. 선입선출법. 알겠죠? 예. 평균법과 선입 2개지다. 알았죠? 이거 구하는 거. 그런데 자 이래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2장이 오면 이래 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여기 와서는 보세요. 우리 원가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이거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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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여기 있는 제로비 있죠. 직접 제로비나 제로비나. 우리 그냥 제로비라 합니다. 이거는 제로비라 하고. 이거는 따로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묶어버려요. 묶어서 이렇게. 노무비와 경비를 묶어서. 알겠죠?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로비나. 묶어서 하나로 표현합니다. 가공비라 합니다. 알았죠? 가공비. 가공비. 알겠죠? 그래서 여기 와서는 우리가 제로비는 제로비. 제로비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를 뭐라 한다? 가공비라 합니다. 그러면 제로비와 가공비. 알겠죠? 여기 두 가지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문제를 만들 때 일어납니다.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이해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로비와 가공비로 나눠버리고. 이것도 제로비와 가공비로 나눠버리면 복잡해지잖아요. 이것도 전부 나눠버려요. 제로비로 가공비로. 그럼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좀 헷갈리죠. 헷갈리버립니다. 나눠버리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여기 와서는 우리는 공식을 하면. 이 공식에 집어 이어버리면 오히려 더 편하죠. 그래서 여기 와서는 제가 항상 이걸 조금 공식을 암기하고. 여기다가 집어 이어차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풀이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지금부터 저기 나와 있는 평균법 공식이 뭐냐. 평균법 공식은 이렇게 합니다. 평균법은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제조 비용을 더하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이 완성수량에다가 기말수량에다가 기말수량 이렇게. 완성수량 플러스 말수량 분의 말수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초당완말말. 따라 시작. 초당완말말. 이거 하나 더 기억하면 돼요. 알았죠? 시작. 초당완말말. 알았습니까? 무슨 말 알았죠? 자 그러면은 하나 더 해야 되잖아. 무슨 법. 무슨 법. 그렇지. 선입선출법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공식을 알 필요 없다. 자 보세요. 선입선출법 하는 것은 먼저 돌아온 게 먼저 나갔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보세요. 먼저 돌아온 게 먼저 나갔습니다. 이거 보세요. 먼저 돌아온 게 먼저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선입은.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먼저 돌아온 게 먼저 나갔으니까. 이게 먼저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초가. 먼저 돌아온 게 먼저 나갔다 그랬잖아. 이거는 무조건 초는 완성되었다. 이거는 완성되었으니까 이건 없어져 버리고. 없다. 이거 없고. 여기에 완성수량과 말수량에서 기초 수량을 제외해 버립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은 이건 안개할 필요 없다. 그렇죠? 이게 없어지고. 이거 빼마디에요. 맞지 마. 초. 그러면 식이 이러면 만들어지겠지. 초가 없어지고 보니까 뭐. 단기제조비용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해. 말하고 나서. 끝에 뭐가 온다. 마이너스. 초. 식이 다 만들어졌다. 이건 안개할 필요 없죠. 끝났습니다. 공식. 자. 평균본 뭐라 그랬죠. 초당완말말. 초당완말말 하고 나면은 선입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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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면서 여기 와서 빼마댄다. 그렇죠. 초. 이거 없어지고 끝에 마이너스 초. 이게 선입식이다. 알겠죠. 끝났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월말정품 기말정품 구하는 문제 나오게 되나. 그냥 이런식으로 집이어버리자.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기말 구하는 실제 한번 구해볼 테니까 보세요. 기말 구하는 거. 교재 한번 보세요. 월말정품 구하는 거. 바로 가서 문제를 가지고 해볼게요. 517쪽. 517쪽에 5번 문제. 제가 여기 적어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하면은 기본 문제고 표준 문제도 알겠죠. 여러분들은 복습하실 때는 이 문제 가지고 자꾸 풀어보세요. 알겠죠. 반복. 알았죠. 반복해서 이해를 하면 되잖아. 그렇죠. 문제 푸는 거는. 자. 지금 517쪽에 5번 문제 찾았죠. 문제 읽어보세요. 문제 읽어보세요. 뭐를 구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5번 문제.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원제로는 공정초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 가공원가 같은 말입니다.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나게 발생하고 있다. 9월에 원가계산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원가계산시에 평균법을 사용한다. 평균법 동그라미 치고. 평균법 하라 그랬네. 평균법. 월말 제공품에 포함되어 있는 직접재료원가. 직접재료비 얼마고 구해봐라. 직접재료비. 9월에 공손품은 없다고 그랬죠. 거기에 나와서 공손품이 뭐냐. 공손이라는 것은 공손품하는 것은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손실된 제품. 파손품을 말합니다. 말 뜻만 아세요. 공손품 나오거든. 물건 만들다가 파손된 거 있잖아요. 파손 같은 거. 공손품이라 한다. 이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월말 구하는 문제인데. 무슨 법을 하라 그랬습니까. 무슨 법. 평균법. 뭐 구하라 그랬죠. 제로비. 우리는 두 개 구해야 됩니다. 문제가 항상 이거 구해봐라. 이거 구해봐라. 이런 부분을 봅니다. 알겠죠. 이 문제는 제로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로비 구하라 그랬죠. 그게 월말 포함된 직접 제로비 그랬잖아요. 직접 제로비 뭐냐. 제로비. 알았죠. 제로비 구한다. 자 보세요. 같이 합니다. 대입합니다. 보면서. 이게 뭐죠. 이게 뭐죠. 기초 제로비. 찾으세요. 박수 찾으세요. 기초 제로비 찾아보세요. 얼마. 월초 제로비 나와 있잖아. 얼마. 찾았습니까. 24만원. 플러스. 여기 무슨 자리죠. 당기. 저 보세요. 당기 제로비. 알았죠. 얼마. 네. 74만원. 맞죠. 맞죠. 곱하기. 이게 뭐죠. 완. 이거는 수량입니다. 수량 알겠죠. 완성수량. 기말수량. 기말수량. 완성수량이다. 완성수량. 완성수량이다. 완성수량. 완성수량. 몇 개. 없네. 없잖아. 없죠. 그런데 잘 보세요. 월초가 800개 있잖아. 그죠. 800개 있고 당월 착수를 2000개 했죠. 그죠. 몇 개 만들어야 되죠. 2800개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2800개 중에서 400개가 남아 있잖아. 못 만들고. 미완성이잖아. 몇 개 만들었다. 그렇죠. 2400개. 알았죠. 아. 2400개. 이거 알아낸 방법 알았죠. 2400개. 그죠. 알겠죠. 이거 이제 2400개 나왔다. 그럼 이제 말만 들어가면 끝나버리네. 그죠. 말. 말. 이거 말수량. 이거 적으면 되잖아. 말수량. 그 말. 자 이제. 자 그거 보니까 이제 기말수량 한번 보세요. 그 보니까 기말 나와있죠. 그죠. 기말 몇 개입니까. 400개인데. 딱 하려고 딱 보니까. 옆에 뭐 이상한 소리 하나 있잖아. 무슨 소리 하고 있다. 뭐가 있죠. 완성도가 몇 프로. 25% 오. 이게 무슨 소리고.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400개인데 25% 그랬습니다. 25%면 425 몇 개. 100개잖아. 그럼 여기 100%면 400개인데 25%면 100개잖아. 400개로 해야 할 거냐 100개로 할 거냐가 갈등이 생기잖아. 그죠. 이게.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서 봅니다. 이렇게. 이 말. 이렇게. 요. 제조 사업체 전부 투입 또는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 이 말.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공정 전 부분 있잖아요.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요 말이. 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제조 차수에 전부 투입했다. 그죠. 요 말은 우리가 이제 공장에 물건 만들 때 있죠. 이번에 만약에 이달에 1000개 만들 거다. 1000개 저를 다 집어였다. 이 말입니다. 다. 요거는 처음에는 300개 놓고. 그 다음에는 200개 이어주고. 그 다음에 100개 자료를 이어주고. 이렇게. 생산하는 거 봐가면서 투입한다. 그런 뜻입니다. 요게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제조 차수에 전부 투입다. 하는 말. 요 말이 나오거든. 요거는 무조건 100%라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100%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한다. 하거들라. 알겠죠. 요거는 완성도에 따라서 계산해야 됩니다. 완성도에 따라서. 요게 완성도라 하는 겁니다. 진행도 진척도 진행률 완성도 같은 말입니다. 완성도. 다시. 다시. 제조 착수 시에 전부 투입되었다. 몇 프로? 100%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한다. 또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나에 발생하게 되려면 뭐라 한다. 완성도를 해라. 그럼 문제에서는 반드시 요 말이 주어집니다. 제시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세요. 뭐 구하고 있습니까. 제로비 구하고 있죠. 잘 보세요. 제로비. 문제 위에서 두 번째 줄 찾으세요. 위에서 두 번째 줄.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보니까 원제로 제로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나오잖아. 그리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당이 발생하게 되려면 보이죠. 그죠. 이런 말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알겠죠. 그럼 요 문제는 제로는 공정 초기에 다 들어갔다 그랬잖아. 그럼 몇 프로? 100% 해야 되죠. 100% 요거 그러면 100% 몇 개? 몇 개? 400개. 400개. 분에 400개. 끝났습니다. 요거 계산하면 답. 답이다. 알겠습니까. 응. 계산하는 건 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 더하마 96만원 곱하기 2,800분에 400이니까 7분의 1이 되네. 얼마되죠. 14만원 나오죠. 나오죠. 나왔습니까. 네. 답 찾으세요. 몇 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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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알겠죠. 그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을 알았다. 그죠. 그럼 요 말은 반드시 문제에서 주어진다. 알겠죠. 요거는 주어지니까 주어진다고 하면 되겠다. 그죠. 이제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는 적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거 끝났잖아. 이번에는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구해보세요. 이래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그죠. 가공비. 알았죠. 이거는 해설이 없습니다. 적으세요. 가공비. 자 한번 구해볼게요. 가공비는 뭐라 그랬죠. 노무비경비. 뭔가 가공비를 한다. 알았죠. 자 그럼 보세요. 기초가공비가 얼마죠. 기초가공비 얼마. 찾으세요. 얼마. 기초가공비가 얼마. 3만원 남아있죠. 3만원 남아있다. 플러스 요거 요거 요거. 단기 가공비 얼마. 47만원. 그죠. 됐다. 곱하기. 뭐죠. 완. 완의 뭐다. 완 뭐. 완성수량 몇 개. 100개. 200. 400개. 알았죠. 플러스. 말수량. 말. 지금 뭘 구하죠. 가공비잖아. 문제 위에서 두 번째 다시 갑니다. 제 위에서 두 번째. 가공비는 뭐라 그랬죠.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로 해보셨나 그랬죠. 그럼 뭐라 하라. 완성도. 몇 개로 해라. 100개. 100개. 왜 100개 하는지 알겠죠. 100개. 100개. 끝. 알았죠. 그럼 앞에는 50만원이네. 50만원 곱하기 2,500분의 100이다. 그죠. 얼마. 2만원. 끝났다. 알았죠. 그럼 이제 평균법에 의한 제로비를 구해라. 14만원. 가공비를 구해봐라. 2만원. 전체 원가 얼마고 하면 16만원. 알겠죠. 제로비는 14만원. 가공비는 2만원. 학계는 얼마. 16만원. 알았죠. 또 합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선입선출법을 한번 구해봅니다. 알겠죠. 이번에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제로비 구해볼게요. 이자로 가지고. 헷갈릴 거 없습니다. 그죠.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대로 식이 된다. 여기 뭐죠. 당내 제로비. 얼마. 찾으세요 얼마. 74만원 맞죠. 곱하기. 네. 대입한다. 완. 완. 완이 뭐죠. 완성순환이 몇 개. 2400개. 플러스. 말이 몇 개였죠. 제로비는 다 들어갔다고 했잖아. 400개. 분해 400개. 그렇죠. 빼기 뭐가 있죠. 기초. 기초 있잖아요. 기초. 기초 몇 개. 그거 몇 개 있죠. 기초 몇 개. 800개. 이것도 다 들어갔다가 몇 개. 800개. 100% 알았죠. 기초 800개.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네. 14만 8천원. 14만 8천원. 알았죠.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 뭐 남았죠. 그렇지. 가공비. 알겠죠. 이번에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비. 알겠죠. 선입선출법에 의한 제로비 구해봤잖아. 선입에 의한 가공비 구합니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단기 가공비 얼마. 얼마. 47만 원. 보면서 적으세요. 곱하기. 완. 완수랑 몇 개. 이런 400개. 플러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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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가공비는 진척에 따라 소비되죠. 그렇죠. 공정 전반 결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완성도. 몇 개 해야 된다. 100개. 이거 100개. 그렇죠. 100개 분의 100개. 알았죠. 하고. 마이너스 끝에는 뭐 해야 되죠. 초. 초 해야 되잖아. 초가 몇 개죠. 800개잖아. 800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공정 전반에 걸쳐서. 교단에 발생하면 뭘 해야 된다. 완성도를 해야 되지. 800개. 완성도 몇 프로. 25%. 몇 개. 200개. 끝났다. 알겠죠. 이거 네 가지 방법. 이거는 딱 안 들리죠. 그렇죠. 약을 할게요. 약 2만 원. 2만 원. 그럼 끝났습니다. 네 가지 방법. 다시. 평균법에 의한 제로비와 가공비. 이거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 묻기도 하고. 또 선입 선출배에 의한 제로비를 묻기도 하고 가공비 묻기도 하고. 또 합계금액 이거 하면 얼마? 16만 8천 원 원가. 알겠죠. 이렇게 묻기도 한다. 이렇게 구하면 끝나버리잖아. 그렇죠. 다 했습니다. 됐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공식 대입하는 거 알겠죠. 이걸 여러분 이해했으면 복잡다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이제 내가 반복해야 되잖아. 그렇죠. 뭐 다른 거 없잖아. 그렇죠. 어렵다고 가풍네 본께네. 어렵지 않았는데. 한숨 쉬 뒤만 하고 집에 가풍네. 평균법 뭐라 해야죠. 시작. 초당완말말.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 안 하던 거 처음 하니까. 나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 하고 말은 게 아니잖아. 한 번 하고 또 두 번 하고 이렇게 반복할 건 반복. 알겠죠.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다시 요래 보시면 되잖아. 그렇죠. 초당완말말. 알겠죠. 아 요래 한다. 처음에는 무조건 일단 일단은 그 문제를 뭐 해야 되죠. 이해하고. 그렇죠.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또 반복. 결국은 반복이잖아. 그렇죠. 자꾸 대풀이. 그렇죠. 대풀이 하고. 몇 번 하다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공식 그대로 대입하는 거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 알겠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로 100개가 들어갔는데. 제로 100개가 들어갔는데. 측이 완성됐다. 이건 완성되고 측이 완성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미완성이죠. 미완성이 30개가 있다. 그런데 이게 미완성인데 지금 이게 완성된 정도가 60%가 완성되어 있답니다. 60%가. 알겠죠. 이게 지금 미완성은 미완성인데 60%가 완성되어 있다면 이걸 수량으로 환산하면 몇 개가 되죠. 18개잖아. 18개. 그럼 이게 실제는 완성이 안 됐지만 30개 중에 60%면 18개죠. 18개가 완성되어도 간주해 버리면 완성 수량은 몇 개가 되죠. 88개가 됩니다. 이걸 뭐라 하느냐. 환산했다. 환산. 우리가 환산 수량이 아니라 환산 수량. 알겠죠. 환산. 이게 미완성이지만 완성된 정도가 60%니까 18개. 40%면 12개야. 알았죠.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문제가 보세요. 완성품 환산 양 몇 개고 물어본다. 완성품 환산 양 몇 개고 하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품모 수량이 완성품 환산 양이다. 무슨 소리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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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완성품 환산 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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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은 요게 환산 양. 그러면은 요거 몇 개고 환산 몇 개. oping 한 개 2800 개. 요거 몇 개에 2500 개. 요거 몇 개 2000개. 요거 몇 개 2300 개. 품모 수량을 뭐라 한다. 완성품 환산 양. 알았죠? 기억하세요. 시작. 완성품 환산양. 뭐라 한다? 분모수량. 알았죠? 평균법은 뭐가 되고? 완말. 선이 뭐가 되고? 완말초가 되고. 알았죠? 완말. 평균법은 뭐? 완말이 완성품 환산양. 선이 뭐가 된다? 완말초가 완성품 환산양이다. 알았죠? 환산양은 분모수량. 그럼 이제 우리 2장에 와서 물어보는 것은 요거 물어봅니다. 알겠죠? 기말정원 구해봐라. 요거 하기도 하고 또는 요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거 요거. 요거는 분모수. 요거 요거. 분모 요거 몇 개고. 알겠죠? 요거 몇 개고 물어보는 걸 뭐라 한다? 시작. 완성품 환산양. 알겠죠? 완성품 환산양.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는데 알겠죠? 문제를 잠깐 한번 볼게요. 보세요.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4번 문제. 4번. 4번 문제 잠깐 볼게요. 보세요. 4번 찾았습니까? 4번. 4번 보세요. 4번 문제 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정원가를 평균법으로 계산하세요. 평균법으로 하라고 하죠? 평균법. 평균법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이 문제는 가보니까 제로비 가공비 구분 없잖아요. 그죠? 구분 없죠? 문제를 보세요. 구분 없잖아요. 그죠? 무슨 법을 하라고 그랬죠? 이 방법이죠. 그러면 바로 이 말이에요. 바로 바로. 이게 구분이 되는 것 나와 이렇게 구분하는 거 우리 해봤잖아요. 그죠?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건 굉장히 쉽죠. 하나만 하면 되니까. 바로 대입하면 됩니다. 기초 찾으세요. 기초 얼마? 네. 70만 원. 단기 얼마? 단기 얼마 그게? 260만 원. 맞죠? 그죠? 곱하기. 곱하기 바로 갑니다. 밑에 뭐 있죠? 이거 무슨 소리죠? 완성수랑 몇 개? 천 개. 말수랑 몇 개? 말수랑 몇 개? 200개를 해야 됩니까? 50% 해야 됩니까? 아니 그거 나와있잖아. 제로는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한다. 그럼 뭐라 해야 된다? 완성도. 200개 50% 몇 개? 100개. 그렇죠. 100분의 100 끝. 이게 답이다. 답. 우리가 복잡한 거 하였다가 간단하게 이런 거 하면 구분 안 되는 거 더 쉽잖아. 그죠? 바로 여분 하면 되잖아. 330만 원 나누기 10분의 1이다. 얼마? 30만 원. 정답. 몇 번이죠? 4번 정답. 1번 돌아옵니다. 1번 한번. 1번 1번. 1번 보세요. 1번. 1번 문제. 1번.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1번. 다음 자료로 선입 선출법에 따라 기말정권을 평가하면 원가는 얼마고 진척도에 따라 소비된다고 그랬습니다. 아, 완성도로 해야 되겠다. 이것도 보니까 제로비, 가공비 구분 없네. 바로 대입하면 되겠다. 이래옵니다. 선입으로 왔다. 그렇죠? 이게 와서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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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선입에 이어야 되잖아. 그렇죠?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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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210만 원. 곱하기 원 정도 단기와 preço. 완이 얼마? 몇 개여? 이 사람이 맞습니까? 가봄어. 말이 몇 개죠? 지금 문제를 보세요. 진척도에 따라서 된다고 했잖아. 200개의 완성도가 150% 잖아. 몇 개? 100개. 분해 100개. 마이너스 기초. 초를 빼야 되죠. 초가 몇 개? 500개인데 이것도 80%만 해야 되겠지. 500개, 80% 몇 개? 400개. 끝났습니다. 답. 이렇게. 알겠죠? 답. 이런 문제는 우리 바로 제로백과음이 구분 안 되어있는 걸 바로 구하면 된다. 이게 얼마 나오죠? 정답 10만 5천원. 10만 5천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구한다. 평균법 선입. 알겠죠? 뒤로 가볼게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8번 한번 해보세요. 8번. 8번 한번 보세요. 8번. 문자 한번 읽어보세요. 8번 문제. 기초제용품은 4천 단위이고 진척도는 40%이고 단기 중에 3만 단위를 새로 투입했고 2만 4천 단위가 완성되었다. 기말정품의 진척도는 70%다. 원제로는 공정초에 투입된다면 평균법에 의한 제로비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고? 물었습니다. 자 문제가 묻는 말 끝에 문제가 뭘 묻고 있습니까? 완성품 환산량은 뭐라고 그랬죠? 분모. 평균법에 그랬죠? 완성수량에다가 말을 더하면 몇 개고? 이 말입니다. 문제. 여기 답이다. 알았죠? 이거 답이다. 이거 분모라고 해서 평균법에 의해서. 알았죠? 완성수량 몇 개죠? 찾아보세요. 완성 몇 개? 2만 4천 개. 단위하거나 개로 생각하세요. 개. 우리가 단위라 하는 것은 몇 개? 몇 센치? 몇 킬로그램? 뭐 이렇게 있잖아. 그죠? 킬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세요. 몇 개 이렇게 쉽게. 완성은 2만 4천 개잖아요. 그죠? 말만 하면 답이 나오네. 말이 몇 개죠? 말이 몇 개입니까? 말이 몇 개입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기초에 4천 개 있었잖아. 그죠? 기초에 4천 개 있었고 단기 중에 3만 개를 투입했습니다. 4천 개가 있었는데다가 3만 개 들어왔죠? 모두 몇 개? 3만 4천 개잖아요. 3만 4천 개 중에서 2만 4천 개가 완성됐죠? 기말에 몇 개 남아있습니까? 그렇죠. 만 개지. 기말에 만 개가 남아있는데 여기 완성도가 몇 프로? 70% 여기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만 개로 해야 될까요? 70%만 7천 개 해야 될까요? 만 개 해야 됩니까? 7천 개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문제 찾아보야지. 무슨 말이 있는지 찾으세요. 지금 우리 뭐를 구합니까? 제로비 구하고 있죠? 제로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찾아보세요. 제로비는 뭐라고 되어있죠? 제로비. 세 번째 주례. 제로는 공정초에 투입했다 그랬잖아. 찾았습니까? 몇 프로? 100% 아 참 모르네. 이해 안됩니까? 이해 되죠? 알겠습니까? 공정초에 투입했다 그랬으니까 100%니까 몇 개? 만 개. 만 개 해야 되죠. 만 개. 알았죠? 다 보면 얼마? 3만 4천 개. 알겠죠? 알겠죠? 3만 4천 개. 알겠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할게요. 이번에는 13번 보세요. 13번. 13번 찾아보세요. 13번. 찾았습니까? 13번.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문자 한번 읽어보시고. 13번. 종합 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기말정원평가에는 모선법 평균법. 평균법입니다. 그죠? 모든 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하여 균단해 봤는데 어? 무슨 소리다? 완성도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완성도로 하세요. 지금 물어보는 건 뭐죠? 기말정원 원가 얼마고 묻습니다. 평균법에 의한 이거 얼마고 물어보네요. 그죠? 대입할게요.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 뭐. 기초 얼마죠? 기초 찾으세요. 얼마? 40만 9천 250원. 찾았죠? 단기 찾아보세요. 얼마죠? 단기 얼마? 250만 원. 250만 원 찾았죠? 했죠?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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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이 뭐죠? 몇 개? 600개 나와 있죠? 플러스 이제 말만 하면 끝나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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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말, 말이다. 그죠? 말, 말, 말 몇 개입니까? 150개. 150개인데 완성도가 50%죠? 150개 해야 됩니까? 75개 해야 됩니까? 75개. 이제 잘하시네. 75개 분의 75개. 곧 계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계산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 계산해주면 되지 뭐. 그죠? 이거 더 해가지고 곱하고 그죠? 이거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그죠? 그러면 여기 얼마? 2909 250 곱하기 75 해서 나누기 675 곱하고 나눠주고 이런 걸 자꾸 연습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식을 채워놓고 나서 답을 못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몇 번이 답이 되죠? 2번. 정답. 2번이 답이다. 이제 좀 감이 잡히죠. 그죠? 알겠죠? 자, 이거 보세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걸 뭐라 그랬죠? 이걸 뭐라 그랬죠? 완성품 환산량. 알았죠? 이게 완성품 환산량이다. 잘 보세요. 이게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금액에다가 이 수라로 나눠버린 거 이걸 뭐라 할까요? 단가. 단가 되겠지? 단가. 이거 반대로 이거 분모이죠. 분모. 이거 나누고 이거 분모로 나누고 단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기말이 실제보다 커졌다. 이게 실제보다 커졌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커졌으면 이거 전체는 커지죠? 이게 커지면 이거 나누고 이게 단가인데 이쪽이 커지면 이거 어떻게 되죠? 작아지지. 알겠죠? 이게 이런 문제 한번 나왔던 겁니다. 그 위에 문제. 12번. 12번 한번 보세요. 단일 공정으로 단일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조업체에서 종합분과 계산 제조를 쳐다고 했다. 그런데 기말 제품에 대한 완성도가 실제보다 과대 평가되어 있다. 과대. 실제 이 기말이 실제보다 커졌다. 이게 커졌답니다. 이게 실제보다 커졌다면 이 전체 거기에 묻는 거 보세요. 완성후 환산양 이거 이거 이거.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커졌으면 이것도 커지죠. 이게 커지면 단가는 작아지죠. 단가가 작아지면 단가에다가 수월한 것만 원가니까 원가도 뭐 되겠다? 작아지겠지. 그게 답입니다. 완성후 환산양은 과대. 단가는 과소. 원가도 과소. 정답 4번입니까? 이제 앞으로 잠깐 보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내가 기계를 하나 샀는데 얼마 주고 샀느냐?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10만 원을 샀다가 이걸 내가 3년이 지났다. 3년 후에 이걸 판답니다. 팔았다. 이거 얼마에 팔 수 있느냐? 3만 원에 팔 수 있답니다. 팔면 그런데 이것을 바로 안 팔고 손을 좀 바꿔 판다고 해서 수리해서 수리비 만 원을 들여서 수리해서 팔면 이걸 얼마에 팔 수 있느냐? 5만 원에 팔 수 있답니다. 5만 원에. 그럼 이제 여기 안, 일안. 이거 이 안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계를 내가 하나 샀다가 3년이 지나고 나서 이걸 그냥 팔면 3만 원을 팔 수 있고 수리비 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좀 손박아 팔면 5만 원에 팔 수 있답니다. 어느 게 이익이죠? 수리하는 게 이익이잖아. 이게 최선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최선책. 수리 안 하고 팔을 이게 차선책이잖아. 그렇죠? 차선책. 그렇죠? 여기 최선책이잖아. 이익이 많잖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 경제활동에서는 항상 선택은 이걸 합니다. 최선책. 최선책을 이걸 선택하겠죠. 이걸 선택하고 나면 이거는 선택을 안 하죠. 이걸 선택하면 선택을 안 하지. 이걸 선택하면 이걸 뭘 하느냐. 차선책. 기회비용. 기회비용. 기회원가. 차선책. 알았죠? 이걸 선택함으로써 기회를 잃게 되죠. 이거는 차선책을 선택을 안 하잖아. 이걸 뭘 한다. 기회비용.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기회비용. 알겠죠? 기회비용. 알았죠?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기회비용하거나 뭘 하면 된다. 차선책. 알았죠? 차선책. 우리는 이 1안과 2안을 선택할 때 이걸 할 건지 이걸 한지 가지고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선택을 했잖아. 이거 두 개를 뭐라 하느냐. 관련 원가가 아니라 관련 원가. 무슨 원가? 관련 원가. 이거 두 개는 관련 원가다. 그죠? 내가 어떤 의사결정 할 때. 그런데 이거 두 개 가지고 할 때 옛날에 샀던 거 이거 이거 이거. 10만 원 주고 샀던 20만 원 샀던 건 아무 관련이 없잖아. 그죠? 이거는 묻혔다. 매몰 원가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사왔던 원가나 제조 원가를 무슨 원가? 매몰 원가. 과거에 뭐 했다. 아무 필요 없다. 그죠? 현재가 중요하다. 그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항상 현재 최선책을 선택할 건지 차선책을 선택하는 거지. 옛날에 이건 아무 관계 없잖아. 이건 무슨 원가? 매몰 원가. 이거 두 개를 무슨 원가? 과용 원가. 차선책을 뭐라 한다? 기업이요. 알았죠? 이게 시험에 세 번 나왔습니다. 관리 원가 한 번 나왔습니다. 매몰 원가 한 번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원가는 대부분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인데 가끔 하나씩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세 번 나왔어요. 기회 원가 기회비용 하는 거. 세 번. 이거 관리 원가 찾아봐라. 두 번 한 번. 매몰 원가 한 번. 알았죠? 의미만 이해하면 돼요. 의미. 자 기회비용 기회 원가는 뭐라 한다? 차선책. 알았죠? 이거 두 개를 무슨 원가? 관리 원가? 지도원가를 무슨 원가? 매몰 원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손이 분기 좀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